가자! 제 팀 껐어 x2 파이팅! 아씨 뭐야! 잠깐만요 제대로 할게요 골고루야 한정이 몹harma 가자! 할 수 있다. 님들 점수 좀 세주세요. 가자. 심장 좀 빠르게 뛰면 어때? 내 손이랑 상관없겠어? 손이 안 떠는데? 맞지? 가자.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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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린다. 아 미치겠네. 아 X됐다. 아 1점만 줘. 1점만 줘. 1점만 받자. 멘탈 잡자. 멘탈 잡자. 아 준호야 멘탈 잡자. 가자. 아 1점만 줘. 아 1점만 줘. 아 1점만 줘. 아 1점만 줘. 아 1단lé. 아 1점만 줘. 아 1점만 줘. 아 1차 정도 줘. 아 1점만 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16강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서울 한번 올라가보자. 제대로 올게요. 아 씨바. 바로 시작. 여기 저쪽으로 올라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간다. 그냥 질겜 하자. 님들 질겜 할게요. 님들 저 질겜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질겜의 기준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질겜의 기준. 이게 질겜의 기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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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가자. 퍼페 영왕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질겜의 기준.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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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고다 아니네 광고 아니다 한글판이지 한글판도 좋아 한글판이 좋아 이게 레전드인 효과는 끄고 해 효과는 끄고 해야돼 효과는 끄고 해 아 잠만 이거 죽는 각인데 아 안죽었다 다행이다 X댔는데 다행이다 근데 그거 알아요? 6점 차이 나요 6점 차이 최소 어? 사고 났다 올트 5등 눌러 몰라 몰라 6등만 주세요 형님 부탁드립니다 형님 6등만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형님 6등만 주세요 어 어? X댔다 헛 7등 일단 7대겠거든 델타님 어서와요 28이지? 5마로 떡락이네 5마로 떡락이네 아 한글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였어 어? 즐게임 음 5마로 떡락이 획득 2마로 떡락이 5마로 떡락이 5마로 떡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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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